군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이 슈가의 서울 단독 콘서트를 찾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아미들이 열광했습니다. 방탄소년단 슈가는 8월 6일 서울 콘서트의 오프닝 공연이 끝난 후 진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전하며 공연을 시작했는데요. 특히 이날 방탄소년단 슈가의 마지막 콘서트에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이 찾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슈가는 사람, 사람 파트2 무대를 끝낸 후 객석에 있는 진과 제이홉을 소개했는데요. 객석에 있던 방탄소년단 진과 제이홉은 모자를 쓰고 짧은 머리를 가린 뒤 쑥스러워하면서 팬들에게 인사하자 콘서트 장은 환호하는 전세계 아미들의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. 특히 두 사람 모두 복무 중인 만큼 나란히 아미들을 향해 늠름하게 격례를 하자 팬들이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. SNS에는 팬들의 글들이 도배되었는데요.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다.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. 너무 멋지다는 등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메신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